골드를 전부했고 두 장 제거합니다 빠밤 고수 왓처는 고수가 맞지 관절 부수기 육체 세안 육체 세안 Sorry 빨리 분화, 강화하고 싶던 평가 크리스 가르기 고요함 충돌방타 별로 마음에 안드네 카드가 분화부터 찍고 물음표 카드 물칸 나왔으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세게 받는 노래하는 그릇 시간의 모래 이 정도는 빠져도 끄덕없다 도화차니까 맹공 분노조절 안되는 자들의 상 타륜 마음의 옷에 격분 마요냐 격분이냐 마요 조금 빠른데 서식 서식 뱅뱅 얻을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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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집에 가져올까 라그가 가져올까 판도라 세장이 낫지 않을까 코스트 의문이나 나오지 판도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잘나왔네 잘나올수밖에 없는게 카드풀이 좋으니까 잘나오지 디펙트 개똥케니까 때려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풀 룰 룰 룰 룰 룰 이십팔댈 십육댈 더하기 빼기가 어렵다 아이야 으아 일진광풍 불의고리에 불고리라그? 광풍 빼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아키다가 1뎀 더 맞았네. 아키똥. 내면의 평화. 유물을 획득합니다. 순 모래시계. 야구공부 쓰고 싶다. 출. 출. 주얼마요 무예면은 왓처 종결이지 으어어채받는다 충돌강타가 어쩌다가 투장이 됐대 탄도라색 잉크병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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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붕괴가 빠져버리네 붕괴 괴가식 배결 남아있다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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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도자기 템핑몰 안 돼 사망각 나오는데 엘리트는 아니 뱀식물이 사망각 나오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무섭다 잉크병 후퇴하라 튀어 겁나쌤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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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가? 필요없나? 맹공 넣었으니까 필요없는거 아닐까? 맹공에다가 저것도 있잖아 아이씨 이걸 강구가 못두르게 막내 학습천신지배 천신이 혹시 젤당가? 제이제 라그나로크 옆에 저거 살려놓으면 딜 세진다 충돌 간타가 세진 살려놓자 엔타로피 데우스 마키나 드루가 좀 있는 편인데 데우스 마키나를 넣을까 파워카드 뺄 때까지는 구스트가 좀 필요한데 그냥 휘갈 힘을 주지 그랬어 아 연꽃 있으면은 구스트가 안 마르지 이거 제거만 하면 되겠다 근데 제거가 없네 없으면 없는대로 엔타로피 마음의 우스에 추월나왔네 추월나다 더 넣을까? 추월나다 더 넣으면은 무한될거같은데? 와 이거 강호가 때리고싶다 이거 71인데 가능한거 아님? 와 강호가 마렵다 근데 핸드 몇번 꼬일거 감안하면은 안될거같애 스물세장중에 추월리 누장 내면의 평화가 들어오고 이게 다니까 힘들거같애 저거 진짜 복수저운 코앞이었으면은 했겠다 봐봐봐 추월를 탑이 되있고 아닌가 열흘 Genesis 계속 eas는 nurse kaf기라고 연실 우신 개쎄는 마요 한 장만 넣어도 되겠지 어차피 손절도 있으니까 결국에 순환이 완성되면은 다 필요없는거잖아 다 필요없는 것이 다 필요없는거 더 필요없는거 다 필요없는거 다 필요없는거 다 필요없는거 다 이쁘고 другие 보호 부복 축성 세수소네 부복 넣으면 강림은 할 수 있겠는데 흠 흠 이렇게 보면 순산 굴리기 참 쉬운 캐릭터인데 덱을 항상 가볍게 들고 가는 게 좋으려나 수월 나왔을 때 바로 덱 바꿀 수 있게 평가 강화할 게 좀 많네 손절 마음의 옷에 정신 수양 추월 아우 시계만들 아우 시계만들 아우 좀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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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락을... 전계단 열반 부복. 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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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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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요 포션이 여기서 빼는 거 아쉬운데 사기 캐릭터스죠 에그 사기지 개사기야뇨 코참 미친 캐릭터 카카 따위 원타운 킬한다 개사기야 machen 개사기야만 뱔워드 뭐야 이게 아이고 이거는 조금 안좋네 달팽이 극혐 체력 빽빽 편함 아 뭐야 이게 아 참 달팽이 땀 흘리는 것 때문에 아 약화 걸려서 킬강 안 나오려나 아 세상에 와 와 아이언클래드님 감사합니다 야 이걸 99딜을 아이고 아이언클래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절강호하고 하나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잡을 수지 않을까? 못 잡을란가? 지금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충돌강타 빼는게 맞겠지 아 오, 단티 음... 나왔따 분사 아 이거 어차피 다음편 잡을 수 있지 이게 안되네 카드가 좀 맞네 돌리기는 외국인을 좋아하는 뜻 카드만 좀 적었으면은 훨씬 쉽게 이겼을텐데 깰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조금 희망적이긴 한데 영원한 깃털 아잇 카카오톨 에서 카카오톨 줘서 뭐하냐고 사이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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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반데 아잇 아잇 근데 저거 그냥 그냥 가도 그냥 가도 텅스텐 때문에 그렇지 할 것 같은데 연막찬각이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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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되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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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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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 완타... 완타 너무 운발 아닐까? 그래도... 그래도 완타... 괄기인가? 아니 점선 보고 있었네. 영웅우산...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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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